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수도권에서 가장 낮다며 인천시의 정책 변화를 주문했습니다. 정의당은 인천의 110만 8천호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7만 7천호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7%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는 8.9%인 경기와 7.7%인 서울보다 뒤처지고 전국 평균인 7.5%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꼬집었습니다. 그러면서 매년 15만호 이상의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높이고 건축비 거품을 제거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라고 인천시에 주문했습니다.